안녕하세요 요번 전화 애기인데요 아 지금 포켓몬을 만들거에요 이제 만들거에요 이제 먼저 이.. 이쪽 이걸 만들어주세요 10시간 쭉 공평만 티비 멈춰주세요 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쭉 떼는거 있지요 한 4칸 귀여워요 4칸 1 2 3 5 맞지요 이제 이거 두개있지요 두개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두개 만들었잖아요 이 검은색을 붙여줄거에요 사이에다 이제 여기 검은색 사이에다 붙여줬지요 이거는 여기 검은색 여기 구멍이 있지요 여기는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 하얀색은 여기 밑에다 해야지 이 하얀색은 여기 밑에다 해야지 원래 포켓몬은 이렇게 둥글하잖아요 여기가 하나 있으면 겉에 세모난거잖아요 세모난거 붙이고 이제 이 빨간색을 여기에다 붙여줄거에요 그래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포켓몬 볼 앞모양도 보여주세요 포켓몬 볼 앞모양도 보여주세요 앞모양이 포켓몬 나오게 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요? 피카츄 나오는거 보여주세요 못나오면 들어간게 없잖아요 아 그래요? 여기는 피카츄 포켓몬을 넣어줄수 있어요? 네 넣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다음에 또 만나세요 여러분 빠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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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포켓몬을 넣어둬 피카츄 포켓몬을 넣어둬